기상캐스터 배혜지 이런 기업들,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자회사가 지금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상 큰 혜택을 못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연료탱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탱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큰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만족시킬 만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반등 자체는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상하가 기록했던 G&B 코리아라든지 평화홀드X 얘기해 주시려고 그런 건가요? 네. 이렇게 같이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실까 봐 제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리는데. 일단은 여기 상하, 프론테크 이런 기업은 별표 한 개 꼭 쳐놓습니다. 별표. 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기업이에요? 바로 2차전지 관련 기업이거든요. 하지만 이 기업이 지금 현대차와 함께 시범 운행을 했는 게 있는데. 바로 수소 버스 관련해서 시범 운행을 했습니다. 11월 8일에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수익률도 13% 정도 찍고 있는데 상하, 프론테크 그럼 한번 AS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 일단 상하, 프론테크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오르고 있는 부분 자체는 2차전지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오르는 폭 자체는 바로 이 수소차에 대한 그런 기대감 자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소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료전지와 전해질이에요. 그리고 인버터입니다. 그런데 그 전해질 막을 만든다는 그런 기대감 자체는 주가에 대한 상승 자체를 좀 더 크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2차전지 플러스 수소차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상하, 프론테크도 꼭 체크해 놓으시고 다음에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시면.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사마전자 이런 거는 지금 관리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은 아무리 좋아도 사지 마세요. 관리 종목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유인텍은 적자입니다. 적자는 또 골라내야 되고. 대신에 이 성창 모터텍 이런 거는 전기차 인버터 관련제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이 있는데 앞으로 이 수소차에 대한 인버터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많다. 그래서 이것도 별표 한 개 쳐놓으시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역당 한 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매출 자체를 기록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결국에 나중에 주가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종목도 처리를 하시고 대신 여기에 아까 전에 봤던 우리가 시노펙스라는 종목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유만주 시노펙스. 일단 시노펙스 차트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 전해질 막에 대한 개발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고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 기업도 적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가 권역부터 해서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지금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2007년도에 꼭지 14,000원을 치고 난 다음에 약 2009년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약 8년 동안 지금 박수권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시세가 강하게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상하프론테크하고 시노펙스 이 두 가지는 수소차 관련으로 꼭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주게 하죠. 네, 네.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공격을 한번 해본다면요. 2,750원에서 2,800원 여기 하단 말씀드리겠고 대신 손절거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2,6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직력 폭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음 주 월화수목금 1시 10분에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유망주 몰빵데이, 종목 몰빵데이, 이렇게 특집 점검해드리는 시간까지 다양한 구성 마련을 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더욱더 기대해 주시고요. 이상로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새빨간 투자도 마칠 시간 됐네요. 주말 잘 충전하시고요. 1시 10분에 다시 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ovewor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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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